피쉬본 스티치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나뭇잎 모양을 그려주세요. 자, 잎맥도 표시해주시고 하단에다가 작은 잎 모양을 또 그려주세요. 이제 나뭇잎 끝에서 바늘을 내보내주시고 가운데에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나왔던 자리 왼쪽 하단에서 바늘을 내보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잎 오른편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사선의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끝에서 나와서 작은 잎에 왼편으로 넣어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선의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잎을 채워줍니다. 피쉬본 스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 설명을 보시면 제가 그 영상을 링크해놨으니까 참고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잎의 끝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마저 채워주세요. 이렇게 화를 입력해주십니다. 재봉지기 바랍니다. 아멘